둘, 셋,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! 저희가 이번에 롯데면세점의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이렇게 더욱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정말 반갑고 기쁘고 또 설레는 마음입니다. 걱정하지 말로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앞으로 롯데면세점과 함께하는 저희 방탄소년단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저희도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? 롯데면세점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좋아요도 마구마구 눌러주세요. 그럼 앞으로도 저희 롯데면세점에서 자주 만나요. 저는 지금까지 롯데면세점의 새로운 모델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